정식으로 만나기 전 그런 싸움 타는 관계 남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. 그걸 이제 표렁! 집으로 작업을 했다고? 아 네. 이번에는 송캠프라고 하는 그런 외국 작곡가랑 같이 스튜디오 빌려서 왔습니다. 절제된 파워풀함? 파워풀한데 절제된 느낌? 무대가 일단 너무 멋있어가지고 선물박스를 개봉한 그런 느낌의 세트장인 것 같아요.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기대하고 있습니다. 본방 빨리 보고 싶네요. 본방 선수! 나를 헷갈리게 하는 성녀가 나타난다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본인은? 저는 막 밀당 이런 거 좀 싫어해서 저는 약간 직진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는 좀 직진인 것 같고 밀당하면 좀 별로더라고요. 좋으면 좋다고 딱 얘기하면 되지 왜 밀고 당기고 막 안 그래도 에너지 소비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연애 마저도 왜 그렇게 힘을 빼야 됩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만약에 애칭 애칭이요? 어떤 애칭인지 불러야죠? 저는 약간 좀 닭살스러운 건 못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아예 존댓말을 하거나 그래 보이죠. 공명강 나가실 생각 없나요? 어 이걸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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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이름 뭐로? 심벌 심벌맨? 좋다. 야 너 아이디어 좋아. 아이디어 공부 괜찮은데? 심벌맨 내가 이걸 하고 나가니까 그럼 떨어질 텐데? 그렇구나. 민혁 씨는 썸 타는 여자 어때요?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. 죄송합니다. 밀당을 하는 스타일인지 직진남인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밀당 정말 싫어합니다. 그쵸? 남자다운 척 하고 있다. 아 밀당 정말 싫어하고 아 근데 저는 진짜 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썸이라는 걸 싫어했는데 사람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말을 싫어했던 것 뿐이지 썸이라는 관계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아니 그래서 직진남이냐고요? 밀당남이냐고요? 저는 밀당남 아닙니다. 직진남입니다. 직진남. 짧아요. 짧아요. 아니면 뭐 이제 그 가사에 있잖아요. 뭐 서로를 부르는 말 약간 애칭 같은 게 있다면 아 그런 건 없어요. 그쵸? 그냥 이름 부르잖아. 또 똑같잖아 우리는. 그렇죠. 우린 좀 약간 그런 닭살스러운 거 못하니까. 오히려 부상한 거거든요. 원래 약간 좀 겉으로 남자인 척하는 애들이 약간 막 어 자기야 이러고 저희 같은 약간 서울 스타일들은 그런 거 못하거든요. 정신 고. 정신 고. 정신 하면 안 되지. 아니 예를 들으니까. 그치. 아니 뭐. 아니 뭐. 아니 뭐. 민혁아. 민혁씨. 뭐 이렇게. 씨는 잘 안해요. 씨는 잘 안하죠.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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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헷갈리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추어 챔피언. 잘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